민주당 문제입니다. 김두관 씨가 여러분들 민주당 내에서 좀 다선 의원들이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고 아니 민주당 후보들한테 험지가 어디 있노 누가 한번 생각해봐라 서울특별시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인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를 부풀게 하게 되면 329만 표를 전국에서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 험지에 조금 더 많이 배정해서 밀어주게 되면 전부 다 오를 수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작전계획일 텐데 김두관 의원 표정관리 그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천치가 않으니까. 서울에서 여러분들 49석 가운데 3석이 여러분들 국민의 힘에 떨어질 것 같은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에서 나오는 민주당 후보들한테 험지가 어디 있노 험지 없다. 경기도 여러분들 50여러분들 8석 가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을 7.5% 조작을 해가지고 전국에 329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 가운데 상당수를 경기도 여러분들 좀 더 더해주게 되면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게 되면 더블당 후보들이 여러분들 58석 가운데 57석을 차지할 것이란 예상치가 나오는데 김두관 의원처럼 무슨 민주당 후보 더블당 후보와 함께 험지가 어딨노 표정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였지만 민주당 후보와 함께 험지 없다. 어디나 여러분들 더블당 깃발 꼽으면 선거안위가 적극 협조해서 뭐죠 329만 표 확보된 가짜 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 가운데 여러분들 일부를 다 배정받을 건데 배급받을 건데 뭘 걱정할 게 있노 그런 이야기가 드는 겁니다. 제 말 농담 아닙니다. 제가 헛소리하고 살 사람이 아니고 지나치다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헛소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표정관리하는 겁니다. 김두관 의원이 모르겠습니까 본인 선거가 4.15 총선에서 양산을 해서 다 여러분들 조작회가 당선됐잖아요. 양산을 재검표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가 나왔지만 조재현이 걔를 사적으로 다 덮어줬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대한민국 선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당일 투표인은 몇 명이 여러분들 투표인지 선거인 명부가 이렇게 철로 보관되어 있지만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이 선거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개같은 짐승같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총 투표자 가운데 50% 가까운 사전투표자 수가 선거인 명부가 없는 겁니다. 몇 사람이 여러분들 선거에 참내는지도 모르는 상태 선거를 하고 있는 완전히 또라이가 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 주장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김포 편입에 끌려가던 민주당 이동관 탄핵 쌍특검 공시의 전환. 지금 민주당 측이 여러분들 요구하는 조건 보시게 되면 2024년 총선 끝나고도 하면 반대시 뭡니까. 윤석열이는 탄핵이 여러분들 대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 취임 첫 기자간단회부터 한덕수 총리 해임 한동훈 파면 부적격 인사철에 이재명 당대표와 영수회담. 이제 여기다가 이동관 여러분들 방통위원장 그냥 탄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탄핵이 보통 명사가 된 겁니다. 결국은 뭐죠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덕수 해임 한동훈 파면 이동관 여러분들 탄핵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이 나오겠죠.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자면 민주당은 험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10월 11일에 실시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핵탄두에 해당하는 신사전투표 득표 조작기법을 선을 보였고 그것이 이런 보기 좋게 여러분들 압승의 결과를 낳게 됐고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다 입을 싹 닦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선거 사기시력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난 몰라. 난 몰라. 난 모르니까 니들 알아서 조작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선을 보인 신병기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통합선거인명부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명부가 전산상으로 존재하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선관위 핵심 관계자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이렇게 발표를 딱 하는 거 아닙니까.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고 사전투표가 끝난 날에 그렇게 삭보된 37,473표를 전부 다 20개 동과 거소투표에 강서구에 있는 20개 동에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 함께 다 뿌려준 거 아닙니까. 뿌려줘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얼마를 뿌려준 거까지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진짜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선관위가 조작해서 밀어준 사전투표 득표수 이 꼴 선관위 발표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딱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이게 가짜고 이게 선관위가 보너스로 밀어준 거고 이게 여러분들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가 진짜 받은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정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 부정을 누가 다 깔아문긴 겁니까. 윤 대통령이 다 깔아문긴 거 아닙니까. 입 다물고 난 몰라. 백성이야 노예가 되든 나라가 망하든 간에 난 모르겠다고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죠. 이번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 이건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제야 전문가 도움을 얻어 가지고 얼마나 이름 차지한 걸 딱 조사해 보니까 사전투표를 5%만 여러분들 뻥튀기 하더라도 203석까지 여러분들 더블당이 차지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220만 표만 전국에서 뻥튀기 를 하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7.5%를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이 비례대표로 합쳐가 214석까지 이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국힘당은 50석으로 쭈그러드는 거죠.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전망 예측 그냥 공갈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테이블로 만들어 보니까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3% 5% 7% 7.5%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그냥 여기서 7.5%까지 그냥 지명관계 때문에 공개한 거고 역장수 마음대로 선거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는 대로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7.5%도 할 수 있고 기분 좋으면 9%도 할 수 있고 10%까지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7.5%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름 조작 수준입니다. 그럼 전국에 329만 표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3만 7000여 표를 여러분도 확보한 거고 그걸 전국에 선거구마다 다 뿌리게 되면 국힘당이 대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 결과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194대 50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께서 물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전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당일투표로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가든 안 가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든 관계가 없이 그냥 남조선 선관위가 여러분이 결정하는 얼마를 부풀린 것만 결정하게 되면 모든 게 끝난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에 따라서 모든 선거가 결정이 되는 거지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가든 전혀 관계없다. 앞에서 이런 실제 사전투표율은 10%였던 15%였던 20%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실제 사전투표율의 15% 그리고 선관위가 사전투표율 부풀기율 7.5% 그래서 국민들한테 거짓말로 발표한 것이 22.50%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걸 평균치로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선거는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임의대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그걸로 선거가 끝나는 겁니다. 당일 투표 또다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선거가 이런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이런 선거를 누가 입을 다물은 겁니까 대통령하고 국힘의 여러분들 입을 다물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뭡니까 선거 사기실에게 투항한 사건입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투항을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지배하는 일당 지배체제의 연구의여를 먹으니까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국민들을 팔아먹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제도권 정치인들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윤 대통령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맺고 끊는 것은 가급적이면 빠른 게 좋죠. 뭐 그 양반 안 할 겁니다. 할 것 같아서 벌써 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준석 신당은 선관위 측으로서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를 하나 정도 확보를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망가지고 여러분들의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부정을 해부한 시리즈가 6월 말에 완성이 됐고 그것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정도까지 발간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선관위가 가장 여러분 숨기고 싶은 지부를 드러낸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은 선거 범죄 집단이다. 남조선 선관위는 선거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 내한테 아무 일할 수 없는 거죠. 왜 숫자로 다 밝혔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책들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주 전부터 이제 공병호 tv가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